음악 강전문님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실 우리 차강희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강희 소장님은 과거에 LG의 휴대폰을 총괄하셔서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LG 초콜릿폰이라든지 LG 프라다폰 이런 시리즈들을 다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휴대폰 디자인을 총괄하시다가 지금은 아까 강전문님처럼 LG의 모든 홈 엔터테인먼트 TV를 포함한 모든 그런 홈 기기들을 디자인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LG에서 이미 히트 모델 제조기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가전 디자인만 하시면 거의 그랜드 슬램을 하시지 않을까. 아마 그런 전체 디자인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바쁜 자리에 와주셨고 LG의 지금 홈 엔터테인먼트 군의 제품 디자인 UX 또 브랜드까지 해서 그런 일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께 앞으로의 미래를 조언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차강희 소장님을 심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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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H디자인 연구소, 홈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연구소를 맡고 있는 차강희 상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강전문께서 짧고 긁게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좀 길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할 수 있겠는지 좀 고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은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글쎄 디자이너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꽤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좋은 이미지를 갖다 쓰려고 해도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많이 좀 식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는 거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마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서 꿈꿨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날개를 달고 나는 거, 비행기도 나와 있고요. 여기 저 영상기를 틀어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영상기도 나와 있고 또 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거는 세탁기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세월이 쭉 흘러서 몇십 년 전에 백 투 더 퓨처라는 미래의 어떤 친구들 서로 악동끼리 쫓고 쫓기는 그런 아주 유쾌한 미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들이 보였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거는 홀로그램 같고 멀티 디스플레이, 또 이렇게 구글 글라이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저런 고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하는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출시를 임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지금은 사실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거는 영화에 굉장히 많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저것도 어쨌든 미래를 그려내는 학자들이나 디자이너들 같이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가 AI 또 아이언맨 같은 걸 보면 로봇도 있고 뭔가 센싱해서 접속하고 또 눈에는 저렇게 아주 작은 어떤 기구를 통해가지고 소통하고 그래서 저렇게 그려진 꿈들이 불과 지금 막 엄청난 속도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막 나오려고 하고 있고 좀 더 작아지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미래가 펼쳐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과거에 그려졌던 미래의 모습은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뭔가 좀 의문하고 어두워요. 이게 걱정이에요. 결국 사람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과거에는 저렇게 밝게 고민했었는데 요즘 영화 보면 좀 많이 복잡해서 그런지 많이 어둡게 표현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기술과 연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갑니다. 아마 디자이너들도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기술만으로 새로운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가 물속을 헤엄친다든가 물고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저 뒤에 숨 들었네. 고맙습니다. 있어요. 이거 죄송해요. 이거 한 장 건너뛰었네. 그래서 저렇게 미래를 많이 그려내는데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제계 쪽의 교수님은 미래는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회사의 모토일까요?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애플입니다. 애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애플 MP3를 쓰고 싶었고 애플 휴대폰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여기 삼성도 있고 LG도 있지만 우리 연구소 안에도 애플을 쓰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결국은 애플은 과거에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관점에서 제품을 만들어냈고 그게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우를 나는 물고기 물속을 헤엄치는 새 저게 기술이 첨단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죠? 기술이 없어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디자이너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저렇게 생각지 못했던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사진 찍었는지 알아요? 이 안에서 분명히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나 그 디자이너하고 옛날에 사진도 찍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상화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그릇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시죠? 그렇죠? 어떻게 담을까? 왜? 디자이너니까 그림으로 상상돼요.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동그란 접시 아니면 동그란 그릇으로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그릇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릇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담는다고 하는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새로운데 저 사과를 담을 수 없으면 그건 사과 담는 그릇이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새롭게 하고 다양하게 하더라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새롭다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새로움들을 꾸준하게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도 있고 딥하게 계속 다듬어가면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있는 그림들 다 갖고 싶고 타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부러움의 대상이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좋은 디자이너의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지만 그 새로움을 만들어서 더 큰 새로움,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얼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렇죠? 얼, 얼이 뭡니까? 스프릿, 정신, 저 내면에 들어있는 스토리, 굴, 꼬리의 형태 그래서 이 스토리와 어떤 스타일리시가 잘 매칭이 돼서 저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설령 저 디자인이 싫더라도 갖고 싶게 만드는 난 저거 아니야, 난 딴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이 뭔가요? 디자인 여러분들 다 디자인 하시죠? 간혹 아마 이 중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디자인 하세요? 뭘 만들어내고 그려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의 산업 디자인 쪽에 하신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골몰할 거예요. 과거에 제가 마카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다 할 때는 디자이너가 어떤 스타일링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와, 멋지게 그리네. 네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그려내는구나. 지금 그거 가지고 됩니까? 지금 누가 그려요? 컴퓨터가 다 그려져요. 컴퓨터 다 그려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솔루션, 솔루션.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시대에 너무나 인터넷에 넘쳐나는 게 많아가지고 아주 디자인스러운 디자이너도 있겠지만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디자이너보다 더 디자인스러운 생각과 가치를 그런 것들을 구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타일을 잘 그려내고 조금 더 새롭게 하고 하는 쪽에서 이게 디자이너의 역량이고 이게 디자이너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디자이너가 일할 기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럼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요? 너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교수님도 디자인 싱킹, 디자인적인 사고 이거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짜증나요. 저 디자인 싱킹, 그래가지고 공감하고 정의하고 샘플링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걸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멀티하게 막 일어나는데 그걸 또 학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짜증내죠. 안 나나요? 내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경영 쪽에 교수님도 계시지만 디자이너가 아닌 경영 쪽에 계신 분들 경제 쪽에 계신 분들 사회 쪽에 계신 분들 미학 쪽에 계신 분들이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요.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 짜증나면서도 반성하는 부분도 있죠. 이걸 내가 논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했구나. 디자이너들이 논리가 약해요. 감성적으로는 충분한데 이성적으로 백업이 잘 안 되겠어요. 우리가 실제 몸과 마음으로는 디자인 싱킹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런 것들을 교육받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는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게 왜 이래만 되는 거지? 그럼 화두를 던지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빙산. 뭐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빙산 그럼 무슨 말이 따라와요? 빙산의 일각.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알지만 힘들죠. 빙산이 저기 있는데 여기 내가 부딪힐 만큼 큰지 조금 큰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배가 가라앉느냐 안 가라앉느냐의 문제니까. 저는 그걸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인사이트. 소위 인사이트는 나는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인사이트가 될 수가 없죠. 그건 상식이에요. 사실 세상에 좋은 디자인들이 너무 많아요. 비슷비슷한 디자인. 비슷비슷한 디자인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성장하고 있고 디자인을 통해서 큰 가치를 찾아내려면 조금 더 관점을 바꾸고 인사이트를 발견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삼성 제품도 있고 LG 제품도 있고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걸 한들 그게 최고의 디자인은 아니에요. 왜? 내년 되면 걔네들은 우리 걸 보고 더 좋은 걸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토리 키즈에게 비교하는 큰 의미가 없다. 분명하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아까 삼성 TV, 셰리프도 그렇고 그런 가치를 발굴한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확실히 차별화된 가치를 구현만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비슷비슷한 경쟁에서 조금 더 덜락후의 문제가 아닌 본질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단절된 엄청난 큰 성공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상력도 필요하고 조금 더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란 과연 스타일링을 만드는 것인가 라는 문제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시초는 사실 이 디자인을 소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관찰을 통한 관점의 흐름을 읽어라. 두 번째는 변화의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 적용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앞섰는데 관찰은 뭐예요? 관찰, 디자이너들에게 얘기하는 관찰은 굉장히 다양한 것도 봐야 되지만 흐름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트렌드를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고개는 귀를 걷더라도 고개를 숙인 각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것들을 딱 관찰하시면 돼요. 여기 개형사가 한 명 있는데요. 저 형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처음에 하죠? 현장으로 가죠? 현장. 그렇죠? 요즘은 형사가 뭘 가지고 범인을 잡는지 아십니까? CCTV. 요즘은 거의 CCTV로 범인들을 잡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CCTV가 별로 없었잖아요. 처음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왜? 거기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어떤 단서를 찾아요? 범인이 피다 버린 담배꽁초 범인의 발자국, 범인의 머리카락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소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센싱하라는 얘기예요. 올해 칼라의 트렌드는 작년에는 블루에서 올해는 약간 레드로 간다. 다 드러난 사실을 또다시 아는 것은 그건 디자이너들끼리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트렌드에 센싱한다는 것은 사소한 조짐을 가지고 그걸 예측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 디자이너들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올해 트렌드는 이런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디자인하면 결국은 비슷비슷한 디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를 읽으라고 하는 것은 그 트렌드를 읽고 이해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하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카메라가 아주 크게 큰 사이즈를 아주 폼나게 있던 시절에는 그거 하나 들고 다닌 게 굉장히 폼났어요. 학생들이 그런 거 들고 다닌 사람은 보셨나요? 별로 없죠? 그 시대에는 너무나 다들 그런 걸 들고 다녔기 때문에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 더 간편하고 사용성이 편하게 했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변해갖고 지금은 어때요?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죠? 그래서 아 이런 휴대폰이 나왔구나 이런 카메라가 나왔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전우자와의 맥락을 통해서 아 이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겠네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전화기가 있었고요. 그것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크죠. 사람들이 밖으로 다니니까 그래서 포터빌리티를 둔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발전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 더 많은 인포메이션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두고 또 자동차로 합쳐지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로 변해가고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되니까 운전자는 거기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당연히 자동차가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기술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계적 큰 차들 회사가 많았잖아요. 벤츠도 있고 르노도 있고 우리 현대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규모의 경제로 큰 회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골에서 아주 큰 농장을 하는 사람들 같아.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 이런 서울에서 새로운 감각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 내려왔어. 온실을 진 거야. 그래가지고 작은 공간에서 더 새로운 기법으로 더 멋진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나 구글이 없었으면 아마 무인차 이런 얘기가 그렇게 빨리 회자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한 7, 8년 정도 전의 장표인데요. 자동차는 분명히 전자제품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휘발유로 가고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얼마나 배기량이 크냐가 좋은 차의 기준이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게 전자화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개인한테 편안한 걸 제공해주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때도 우리 LG전자도 자동차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LG화학 밧데리도 있죠. 우리 LG 이런 가죽이나 여러 가지 다 있고 또 네트워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디스플레이도 있고 지금 자동차 인테리어가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있고 이제 자동차 만들면 되겠네. 디자인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한 가지가 없어. 바퀴가 없더라고요. 바퀴가. 그래가지고 바퀴가 없어 불러가지 못하겠네. 잘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청소기에 바퀴가 달렸어. 그래서 LG에서 자동차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이제 세계는 이 사일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맞먹고 생각한 거는 밖에 갖다 쓰면 되는 약간 진짜 카우스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변했어요. 이 카우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우스죠. 내가 저기를 진입하기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술들이 막 널려져 있어가지고 원하면 갖다 써.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나이키가 LG의 라이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LG의 라이벌이죠. 그렇죠? LG가 운동화를 만들었잖아요. 스포츠 트레이닝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못 만들었어요 최근에. 밴드를 만들었죠. 밴드. 밴드. 그래서 거기서 뭐 심박수도 측정해주고 했죠. 그 전자제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냈었어요. 실패했어요. 라이벌 회사예요. 그렇죠? 네이버. 요즘 네이버에서 AI 스피커 나왔잖아요. 하루에 예약을 만 데를 받았대요. 좀 이따가 카카오에서 나왔어요. 9분 만에 15,000도 예약을 받았대요. LG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 나와도 그렇게 예약 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카카오, 구글, 네이버 이런 회사 LG전자하고 경쟁해서 안 해요? 삼성과 LG만 경쟁이 안 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경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이슨. 마찬가지예요. 다이슨이 지금 못 만드는지 아세요?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아마존 여러 가지. 네트워크, 크라우드, 하늘 날아다니는 거 뭐죠? 요즘 드론 이런 거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렌드에 센싱해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 그냥 제가 두서없이 그림 갖다 붙였어요. 요즘 드라마 보구만 아세요? 보구만? 저게 무슨 내용이에요? 보구만의 박한솔이 뭐예요? 드라마 안 보세요? 고대는 너무 공부만 하는구나. 그래서 디자인을 못 해요. 디자인은 죄 짓지 않는 이상 다 개범해야 돼요. 이 보구만의 박한솔이 아이고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죠? 저는 봐요, 이 드라마. 왜? 박한솔이, 이뻐서. 이게 최근에 아마 미리 시리즈 여러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휴먼스라고. 저거 무슨 내용이에요? 인간과 로봇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그린 내용이죠? 저거 보니까 섬뜩이 다 들어가서 다 보지 못했어요. 쫙 다운받아서 보니까 볼만하면 졸립더라고요. 로봇이 너무너무 인간화돼서 엄마의 자리를 빼서 엄마보다 음식을 더 잘해줘. 필요할 때 너무나 정확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내용들로 이제 시작되는 거고 요즘 낚시 프로도 있던데 어쨌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센싱해야 돼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변화의 자세가 낍니다. 당연함에 대한 습관을 버려라. 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왜 다 짜장면 먹어야 돼요? 난 짬뽕인데. 1968년에 멕시코올림픽에서 저 사람 이름이 딕 보스베리라는 미국의 그 뭐야 높이뛰기 선수예요. 그 전까지는 다 앞으로 뛰었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만 뒤로 뛰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내면서 우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얼마나 연습을 하고 실패를 했겠어요. 그러나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좋은 결과를 맺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디자인해봐라. 그러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컬러도 이쁘게 하고 아마 이런 것 중에 하나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사실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관을 통해서 그냥 뜨거운 물만 그 안에 흐르는 거거든. 그럼 꼭 저렇게 저런 관으로만 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 나가서 이 사람은 러시아 디자이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렇게 무슨 장식품처럼 라디에이터 그릴을 했어요. 저게 효율이 떨어지면 안 되지.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을 해치면서 디자인이 좋은 거는 그건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디자인이 좋아서 잘 팔렸다. 이거는 좀 소위 쪽팔린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직에서는 못났으니까 디자인 가지고 잘 팔린다. 저도 쪽팔린 폰도 뭐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본질이 여실히 효과를 보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효과로서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디자인이 더 평가받는 거 디자인에서 행복한 일이지만 그게 이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에는 다양한 가치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뭐 가격도 들어가 있고 타겟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맞는 건가 저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로우테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멋진 저런 히트웨이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선풍기 하면 생각나는 그죠? 그거예요. 근데 제가 좀 관점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집에 선풍기 다 있죠? 저희 집에도 세 대 있어요. 애들 방에 조그만 것까지 하면 많더라고. 선풍기 없는 사람 있어요? 얘기하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 너무너무 불편한 제품이야. 그죠? 왜 불편할 거예요? 시즌 제품이잖아요. 여름에만 써. 봄, 가을은 어떻게 해요? 어디 창고에 넣어둬든지 어쨌든 피 치워놔야 돼. 팬이 돌아가잖아요. 무섭잖아요. 애기들 손 다칠까 봐.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 모기장 세우죠. 그죠? 안 쓸 때는 다 또 포장 예쁘게 해서 청소해가지고 어디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소위 체념 니즈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체념 니즈. 알긴 아닌데 뭔가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소위 체념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선풍기는 저렇게 저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제품이잖아요. 그죠? 팬은 없지만 바람이 훌륭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바람의 퀄리티가 좋대. 디자인은 너무 이뻐. 치우기가 싫어. 너희는 그런 선풍기 쓰니? 우린 이런 거 써.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기 디자인 좋다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질을 해치지 않았지만 혁신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디자인만 해라라는 소리는 절대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하면 그건 안 돼요. 지금 바보지.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그 본질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좋은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다 어느 순간순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관찰이 관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렇게 헤어드라이기도 만들고 있어요. 뭐예요? 아이덴티티. 아까 얼굴. 정체성. 다이슨 하면 짠 저거. 그다음에 최근에 2020년인가 21년까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이야. 그 청소기가 아기들만 태우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온 가지고 다 탈 수 있게 됐네. 저 사람은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했던 몇 가지 제품인데 사실 이거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는 저는 얘기하기 싫어요. 왜 저런 디자인이 나왔을까 라는 게 포인트인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그램.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은 다 작아요. 무게는 어때요? 무겁죠? 컴팩트하게 해서 부피적으로는 줄였지만 무게를 해결한 건 없어요. 노트북이 뭡니까? 노트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잖아요. 그렇죠? 작아야 된다는 본질도 하나 있지만 가벼워야 된다는 본질도 있어요. 한쪽으로 막 달려갈 때 야 우린 무게를 줄이자. 진짜 노트북만큼 가볍게 해보자. 그래서 1kg 1kg가 안 된다? 그래서 그램으로 이름을 적던 그런 사례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제3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소타이틀로 멀리 보고 작게 보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역할을 교체해보고 해체형업 관점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차피 기업에 있는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의 디자이너입니다. 하나는 진짜 내년, 내후년에 팔기 위해서 정확한 컨셉을 디파인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디자인. 또 하나는 세상이 너무 빨라. 디자이너들 아이디어를 내야 돼. 우리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세상을 바꿔보자는 건 선행 디자인도 있고 그래요. 선행 디자인은 우리 시각을 좀 더 튀기게 하고 정말 좋으면 좀 당겨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디파인해서 돈을 벌기 위한 디자인은 최고의 디자인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최고의 디자인은 없어요. 반년만 지나면 구닥다니돼요. 저는 최적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하모니가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코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적절한 기능이 돼야 돼요. 타깃이 최상인지 중간인지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인 건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하모니를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만 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기 세계에 빠지기 쉬워요.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멀게 보고 땡겨봐야 돼요. 지금 현실만 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와 현실 그다음에 기술이 얼마나 서포트 되는지 타겟이 누구인지 적절함 억셉터블한 디자인을 타겟해야 돼요. 저거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서로 고민한다고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정답이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량을 피우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어요. 조직의 책임자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죠. 사실 우리가 글로벌한 제품도 하고 지역의 타겟팅한 제품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프로세스 고객관찰 고객조사도 하고 과학적인 방법도 쓰고 통계적으로 많이 하죠.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지금은 아직 학생이고 조직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아래에서는 경험해야 돼요. 위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전문가가 되고 도사가 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수록 넓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산에 어느 정도 지금 와있나요? 지금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유기라고 이 디자인은 이렇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건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는 작가가 아니에요. 여기 아우디 BMW 벤츠 지금은 외제차가 많이 있지만 저거 소위 프리미엄이에요. 외제차 너희 아빠가 외제차 타시니? 이런 거 그럼 저게 정말 프리미엄일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프리미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어떤 사람은 그게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벤틀리 마세라티 마이바우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이에요. 타겟이 다르면 프리미엄의 관점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수영도 하고 놀아도 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디자인을 하실 텐데 정말로 이게 이런 디자인을 써야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한테 내가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건가 그런 관점을 고객이 돼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 냉장고를 쓰면서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고 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우리 최근에 시그니처라고 나온 제품인데 밝았다 되면 문도 열리고 음식물을 손으로 받아야 되니까 똑똑하면 아내가 보이고 이런 제품들 자동차가 있죠. 여러분들 멋진 차 색깔 이쁜 차 스포츠카 같은 거 와 멋지다 와 멋지다 다음엔 뭐예요. 와 멋지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하려면 거기에 실루엣만 보아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TV 하셨는데 저희도 최근에 이런 TV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TV를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TV는 TV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모든 건물에 사이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여지고 더 크게 변화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저희가 올해 두바이 아쿠아리움에 사실은 두바이 저 오너가 한 200장 정도의 올레드를 써서 벽을 장식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디자이너한테 800장 넣어. 벽 꽉 채워. 그러면서 200장짜리는 좀 초라해 보이게 하고 800장짜리는 넣었더니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했어요. 디자인의 역량이 대단한 겁니다. 200장 팔 거 800장 팔잖아요. 앞으로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바뀌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집안이 대형 창으로 다 바뀌고 TV를 놀 데가 별로 없어. 아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TV가 아트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TV가 점점 사용성이 커지잖아요. 65인치 많이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 100인치로도 가고 그러는데 인테리어나 거실 인테리어는 창으로 다 바뀌어. 녹긴 놔야 되는데 놀 수가 없어. 왜? 저 멋진 풍경하고 TV하고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TV가 또 바뀌어야죠. 고객한테 바꾸라고 그럴 수 있어요? TV가 바뀌어야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투명 TV도 나올 수 있고 롤러업을 할 수도 있고 요즘 삼성에서도 접는 휴대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휴대폰도 접는데 TV 못 적겠어요? 많이 변해갈 겁니다. 여기 그냥 대충 제가 몇 가지 그림 붙여놨는데 여기 소니에서 옛날에 아이보 나왔잖아요. 지난달인가? 지난달 안 됐구나. 한 보름 정도 전에 소니에서 다시 아이보를 또 냈어요. 저 로봇 강아지를. 그때보다는 훨씬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로봇 강아지를 다시 냈어요. 왜 냈을까요? 한 번 실패했는데. 결국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앞에서 영화도 봤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그대로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꿈이 미래의 아주 리얼리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거 윌리라는 만화형을 아시죠? 윌리.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윌리가 폐허가 된 지구의 쓰레기통 같은 데서 꾸역꾸역 처음에 나오는데 보니까 미래에는 모든 걸 다 로봇이 해주고 모든 게 다 인공지능화되고 그래서 미래의 인간의 모습인가 봐요. 저런 걸 타고 그냥 먹기만 해요. 배만 나와요. 좀 부정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간을 돕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도움이 지나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녀가 이렇게 주인 아줌마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티브 호킹 박사께서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앞으로 2600년이 오면 인간은 지구를 탈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최근에 했어요. 신문 한번 보세요. 거짓말 아니까. 이게 10월 달 10월 달에 뉴욕커라는 잡지인데 표지에 이렇게 저런 그림이 타이틀 화면으로 나왔어요. 인간을 도구로 하고 모든 발전을 시켰더니 인간이 오히려 동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굉장히 미래를 바꿔나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디자인 경영 디자인 경영 많이 얘기하지만 대기업은 드라마 좀 나요. 우리 삼성 엘진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좋은 디자인이 필요한 거지 좋은 디자이너가 필요한 시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많은 분들이 디자인 경영 얘기하시고 서울도 디자인 서울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좋은 디자인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 좋은 디자인을 해내기 위한 인재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받았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저분이 책을 쓴 분이 올해 노벨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넛지에 넛지가 뭔지 알죠? 코끼리가 새끼 엉통대로 가지 말라고 툭툭툭툭 치는 건데 저는 저 책 참 재밌게 읽었어요. 저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간접주의적 간접주의적 직접주의자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딱 디자이너한테 맞는 얘기가 같더라고요. 디자인은 폭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폭력을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디자인 한 대로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테레비 버튼을 뒤쪽에다 놓으면 뒤로 가서 버튼을 눌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도 디자인하잖아요. 도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조금 더 쾌적해질 수 있고 복잡해질 수 있고 이래요. 디자이너들이 대단한 영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단한 것들을 대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또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봐요. 저는 요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직업군이나 내 특기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